부 여 시 시 여 시 시 고 원 이 불 복 즉 수 문 덕 이 레 지 지 지 지 지 지 누 을 지 ique 마 부여시고 원인 불복이면 즉 수 문덕이 레지하고 기레지면 즉 안지니라 이와 같으므로 먼 지방사람이 복종하지 않으면 문덕을 닦아서 그들을 오게 하고 이미 오게 했으면 편하게 하는 것이다. 네 치 수 연 후 원 인 보 유 불 복 즉 수 덕 이 레 지 역 구 구 구 구 당 근 병 어 원 내 치수연후의 원인 포기라. 유 블루옥이면 즉 수도기 레지요. 역부당 근병의 원인이라. 안에 다스림이 닦아진 뒤에야 먼지방 사람이 복종하는 것이다. 복종하지 않는 이가 있으면 덕을 닦아 쏘게 해야 할 것이요. 또한 먼 곳에 군사를 동원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. 안 되는 것이다.